자 이제 우리 총평과 마무리 학습에 이어서 주요 문항 해설을 진행하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직접 맡길게요. 그래도 의구심이 생기거나 질문거리 발생하면 서슴치 마시고 질문 게시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7번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결국 물리량의 연결과 조합이죠. 그럼 어차피 비율이에요. 짧게 짧게 가셔야지 이런 문항에서 식 장화하게 많이 쓰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용과 설정 물어보는 거 간단하죠. 용서를 이렇게 압축해 정지했는데 용설로부터 받은 물체의 충격량 크기를 비교해라. 운동량 변화는 크기를 비교해라는 얘기고 낮은 값은 운동량 제로가 되니까 바로 최대 운동량 즉 용서를 닿기 직전에 여기서의 운동량 크기 비율 그런데 여기에 탄성체가 주어져 있다. 아 그럼 여기서 운동에너지 관계구나. 최대값 운동에너지는 탄성 퍼텐 최대값의 비율이구나. 를 얘기를 하죠. 그럼 결국 운동에너지와 운동량 관계를 얘기를 하니까. 운동에너지는 2m분의 p제곱 얘기를 하면서 자 질량은 1과 4의 비율이죠. 최대값 운동에너지는 최대 탄성 퍼텐 비율인데 변형이 2배니까 변형의 제곱비를 하죠. 탄성 퍼텐 1과 4의 최대값. 그것이 운동에너지 1과 4의 비율이다. 그러니 운동량만의 b는 최대값 얼마? 1과 4가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운동의 변화는 크기가 되고 충격의 크기가 되니까 b가 a의 4배다라는 거죠. 이런 건 또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물어보는 게 이렇게 읽었죠. ib 대 i. 즉 b가 a의 몇 배냐. 반드시 분자에 동원을 치면서 혼동을 없애야 됩니다. b가 a의 4배다. 자 이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입니다. 자 우리 파동의 중첩. 즉 파동의 성질이죠. 중체변 간섭을 얘기를 하는데 내용도 또 간단해요. 이 두 음원의 정중앙에서 상세 간섭이래요. 이 말은 똑같은 거리 떨어져 있었는데 a하고 b하고 위상이 서로 어떻다. 반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상세 간섭이라 했는데 또 하나의 설정이 주어진 게 x콜 제로에서 처음으로 상세 간섭이 나타난 점이 x콜 ed 된다. 그럼 여기도 상세 간섭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ed 위치도 상세 간섭이고 이 상세 간섭과 상세 간섭 사이에는 뭐가 존재해요. 보강 간섭이 존재하죠. 여기 보강. 여기 보강. 여기도 보강. 여기도 보강. 되겠네요. 자 그럼 뭐 기역, 니은, 니은, 니은 이제 모두 해결할 수 있죠. 자 더불어서 꼭 준비해놓을 부분은 이 두 음원 파원 사이에 선분상에서는 여기는 아니야. 선분상에서 이웃한 최소의 같은 간섭 간격은 2분의 람다. 절대 갖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2분의 람다. 선분상에서는 같은 간섭 간격은 자 됐고요. 그 다음 9번입니다. 음 특상이네요. 자 특상의 주인공은 빛입니다. 그리고 핵심 뼈대는 빛의 이동이에요. 자 지금 나온 얘기가 음 A와 B의 우선의 고유 길이는 같은데 이 C의 관선계에서 봤을 때 A의 우선의 길이가 더 짧대요. 그러니까 둘 다 C의 관선계에 의해서는 바로 수축, 길이 수축을 얘기를 하는데 수축이 더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 말은 상대는 효과가 크니까 상대 속도 컸다. 그래서 속류가 더 크다. 이게 크다. 이게 작다. 이게 얘기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명색이 상대성이론이에요. A의 관선계에서 C의 관선계를 보면 마이너스. 그렇죠? 또 A의 관선계에서 B의 관선계를 보면 당연히 또 어때요? G가 더 빨랐으니까 마이너스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나온 설정을 보니까 음 A의 관선계에서 A의 관선계에서 찍었네요. A의 관선계에서 O에서 동시에 방출한 빛은 P, Q에 동시에 도달한다. 한 개의 광원이죠. 지금 하나의 광원인데 A가 이제 상대적으로 B를 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기록해놓고 상대적인 속도 방향이야. 그리고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출발했는데 A관선계에서 봤을 때 좀 그림이 작으니까 어디다 그릴게요. O에서 P로 가는 이 빛의 경로하고 C, 광속 C 그리고 O에서 Q로 가는 빛의 경로하고 같대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B의 관선계 안에서의 그림 보면 이게 등간격으로 보이죠. B의 관선계에서 등간격으로 아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왜? 하나의 광원에서 도달하는 이 지점이 정작 A관선계에서는 상대적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도달할 지점이 운동을 하니까 이 정중앙에 놓인 이 상황에 고유기리를 할 수 있겠다 이거. 같다라고 B의 관선계에서 봤을 때 같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필요한 겁니다. 빛의 이동에 대해서. 자 A의 관선계에서 분명히 이 간격들은 수축이 되죠. 이때 손가락 두 개면 됩니다. A에서 봤을 때 항상 수축 이 상황인데 출발하는 쪽에다가 출발하는 쪽에 붙이면서 이 도달할 P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바람에 이동을 하죠. 그러면 빛은 이동을 마이너스로 하는데 도달할 점이 도망가다 잡혀요. 어때요? 왕복 상황의 긴 경로를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A의 관선계에서 봤을 때 출발하는 점에 수축을 딱 붙였다가 결국 도달할 이 지점이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이쪽 방향으로 결국 여기에 와서 여기에 와서 P, 빛 둘이 만났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O에서 Q를 A가 본다. 역시 수축입니다. 어떻게 되었던가? 수축이에요. 출발하는 쪽에 붙여놓고 수축 수축 붙여놓고 이제 빛이 가요. 이 방으로 갑니다. 플라스방으로. 그런데 상대 운동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도달할 점이 달려들죠. 그러니까 왕복 상황에서 짧은 경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도 수축 A의 관선계에서 봤을 때 출발하는 쪽에 수축을 그려놓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달려들어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빛이 출발할 때 그때 이렇게 수축된 모습을 보고 있다가 빛이 가는 동안에 이 도달할 점이 이제 어때요? 이동을 하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덟일까요? 이렇게 되어서 여기서 이제 빛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축 길이 자체가 A의 관선계에서 보는 수축 길이는 O에서 P가 더 어때요? 짧다는 겁니다. 수축 자체가 이게 더 기니까. 그러면 이 B의 관선계에서 봤을 때 O에서 P까지 고율이가 더 짧다는 얘기죠. 수축 길이가 이게 더 짧았으니까. 이게 수축 길이를 얘기한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이 B의 관선을 본다면 O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쯤 있어야 되죠.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요. O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들어갑시다. 기업번 C의 관선계에서 그렇죠. 속력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니은번 B의 관선계에서 이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P의 관선계에서 더 작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죠. 기업번 C의 관선계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 이 P의 관선계에서 짧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C의 관선계에서 보면 또 봐봐요. 또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는 거죠. C의 관선에서 봤을 때. 그런데 도달할 점이 어때요? 이제 이쪽 방 플라스팅이니까 달려들죠. 그러니까 P에 먼저 도달한다. C의 관선계에서 봤을 때. 자 그러므로 뒷번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다. 이건 달아나는 거죠. Q가 자 그래서 기업과 디귿 선택지 4번의 정답이다. 라는 것이야. 자 그 다음 1 1 2 2 3 3 3 5 5 5